어디 가? 아, 저 사무실에 일 때문에 용국 씨한테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거 내가 말해줄 수 있는데 밤새 찾은 거니? 근데 나한테 직접 주지도 못하고 대놓고 걱정도 못하고 우리 왜 그래야 하는 거냐? 우정이에요 우정? 아닌 건 아닌 거고 너무 확실히 알겠어서 그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할아버지 부품으로 살고 싶진 않다면서요 너 나랑 결혼할 거니? 난 너랑 결혼 안 할 건데 너도 나랑 결혼 안 할 거지? 우리 연애하자 재한아 나 오늘랑 결혼 안 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연애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연애만 하자 재한아 하자 연애만 연애라도 내가 네 하자 하자 해 하자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